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안보장관 벤그빌가 라마단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황금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 라마단 이때 아라크사 황금사원으로 향하는 행진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벤그빌는 못 가게 한다 지금 하마스는 가자 진짜 여기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 정치국 리더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라마단 기간 동안 아라크사 사원으로 행진해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걸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과 서한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언급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벤그빌 장관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 그리고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성전산 출입을 제한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아라크사 출입, 아랍계 주민들의 아라크사 출입을 막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내 무슬림들 그리고 서한지구 사람들을 향해서 걸기를 촉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아마 이스라엘군의 이 안보자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이 가자지구나 북부에 있던 병력을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가자에 있는 아니면 북쪽에 있는 이 하마스 전투원들 해지볼라 전투원들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마스는 10월 7일 사태가 입고 난 직후에도 이제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 그리고 서한지구 주민들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라고 이제 걸기를 그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요청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채로 이제 끝났지만 이번 라마단은 어떨지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마단 기간 잘 무사히 넘겨야 될 텐데 그나마 그래도 벤그비루 안보장관이 좀 잘 한 것 같아요 결정을 그런데 이번에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에요 요하부 갈란트가 또 겁나는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이 힘을 합쳐서 10월 7일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의 두 번째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예상을 한 거예요 국방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경계 퇴세를 갖추자라는 이제 취지로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닌가 하는데요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가 라마단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10월 7일에 이은 계획 제2단계로 전환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의해가 아랍계 시민들을 향해서 라마단을 맞이해서 걸기하라 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하마스의 이런 분위기를 이란과 헤즈볼라가 더 이렇게 증폭을 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발언 이후에 국방장관은 뱅그빌 장관의 발언 라마단 기간 동안 성전선 출입 제한하자라고 했던 그 발언도 비판하면서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요 결국 갈란트 국방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주저없이 전쟁의 승리로 나아감과 동시에 굳이 긴장이 생길 필요가 없는 곳에서 긴장 더 키우지 말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라마단을 잘 지나가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상황도 좀 심상치 않아요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좀 날리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공격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이었던 26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한 60발 정도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 대원 2명을 사살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살된 2명의 대원 중에 1명은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이었다고 하고요 이 공격이 있었던 다음 날인 화요일에도 갈릴리에 있는 군사기지를 향해서 또 수십발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 북부기지 메론산과 또 인근 지역사회의 사이렌이 그것 때문에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아이언돔에 의해서 요격이 돼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화요일 공격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인 헤르치 할레비가 이스라엘 북부를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헤즈볼라가 할레비가 방문한 지역을 담당하는 이 146사단 기지를 표적으로 일부러 공격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날 할레비 참모총장은 헤즈볼라가 매우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부 국경에서 이제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공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고 있네요 지금 헤즈볼라가 그나저나 그 할레비 참모총장이 거기 간 거를 알고 날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우연히 그쪽으로 떨어진 걸까요 146사단을 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그거 괜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마스 일부겠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신카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을 포착했다 IDF가 이걸 알게 됐지만 이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신카드를 활성화시켰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심카드라고 하면 그 심카드가 뭐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카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 심카드를 유심칩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휴대폰에 끼워서 쓰는 칩이고 이걸 활성화를 해야만 휴대폰에서 인터넷이나 문자나 전화통화 같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해야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발한 통신 활동을 자기네들끼리 아 그렇죠 통신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7일 자정 무렵에 가자지구에서 수십 명의 테러범들이 휴대폰에서 이스라엘 신카드를 활성화했다는 사실을 그 자정 무렵에 이스라엘군이 이미 확인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스라엘 신카드가 가자지구 테러범들의 휴대폰에서 활성화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이거 뭐 옛날에도 별일 없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신카드 천 개가 동시에 활성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군 측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수십 개가 동시에 활성화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카드가 활성화된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이제 포착을 했고 자정 이후에 포착을 했고 새벽 3시 반쯤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헤르치 할레비 쪽으로 들어가서 할레비가 이제 자다가 깨어나서 이게 뭐냐 이 징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전화로 보고를 받고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측은 사실은 이게 하마스의 훈련인지 아니면 진짜로 작전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더 확인을 하려고 요청을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하마스의 분위기가 약간 우리는 전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이제 긴급하게 출동 결정을 과자로 내리기보다도 설마 이게 군작전이겠어? 라는 이 회의적인 관점을 유지하다가 아침에 공격을 받았고 이제 이 하마스 대원들은 이스라엘에서 활성화된 그 심카드를 통해서 가자지구와 활발한 통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만 작전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 심카드 활성화 했다가 끄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 뭐라 해야 돼 묵동과 여우와 소년과 뭐 늑대 아 그거죠 묵동과 늑대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작전에 넘어간 것 같네요 예